상품권 환불 문제가 팀에프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피지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종헌 기자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팀에프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팀에프 사태 발생 이후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면서 상품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팀에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에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이번 주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품권 환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앞면 또는 뒷면에 긁으면 확인할 수 있는 핀 번호가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비밀번호인 셈인데 모바일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 핀 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됩니다. 피지업계는 팀에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까지 발급된 경우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환불은 판매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상품권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4조 5천억 원 정도였던 판매액이 2021년엔 6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아예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모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표단은 성명서를 내고 환불 정상화, 서용처 정상화, 관리 정상화 등 3대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피지사가 법적으로 상품권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상품권 핀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 판매 절차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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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